현재 전세계적으로 광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초인기 만화 체인소맨 덴지와 포치타가 합체해가지고 완전 총멋있는 전기톱이 된 이후에 적들을 싹 다 썰어버리고 다니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저 휴지 저 또한 데빈헌터가 되기 위해 악마와 계약을 했습니다 휴지타 준비됐어? 우리도 덴지처럼 주인공급 포스를 한번 보여주자 자자자 우리 바로 데빈헌터가 한번 되어보자고요 내 안경 어디갔어 이거? 퀘스트를 한번 봅시다 이 피를 조금 정리를 해야 되는 모양인데 오케이 열심히 한번 치워봅시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작은 일 먼저 마스터하는 거야 악마들을 모두 썰어버리기 위해서 이 악마들이 흘린 피를 치운다 이 정도면 돈 꽤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이게 제가 들어보니까 한 3,000원이 있으면 새로운 악마 계약을 할 수가 있대요 오케이 청소 끝 75달러요? 야 이거 누구 코에 붙이냐? 아 듣기로는 이거 악마들을 조금 때려잡아야 돈을 좀 많이 준다고 하거든요 무기 상점을 한번 찾아봅시다 오오오 저기 샵샵샵샵 보이네 오 잠깐만 이거 얼마야? 요거시 청소의 악마와 다시 계약하러 갑시다 아니야 친구야 야 왜 니들끼리 싸우고 있냐? 오오 능력자들끼리 지금 배틀하고 있어요 얘는 뭐야? 피의 악마인가? 우와 창날린다 오오 오 방금 뭐야? 여우의 악마 기술 깐지나는데? 어찌됐든 뚫었어 자 지금 보니까 요 장군 같은 경우에는 어? 설마 도쿄특위사과의 핵심 멤버 중 하나 하얏카와 아키의 무기인 것 같은데 이거 맞나요? 아키하면 또 체이소맨의 공식 꽃미남 핵잘남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무기가 저한테 아주 딱 맞는 무기겠어요 바로 한번 사보자 오우 슈키의 탄생입니다 멋있지 않나요? 지금 당장이라도 모든 적들을 싹 다 썰어버리고 싶은 그런 느낌이에요 뭐야? 개미의 악마네 못생겼어 이 자식아 쓱싹싹 썰어버려 쓱싹싹 썰어버려 쓱싹싹 쏘어버려 이라이 이 녀석 왜 이렇게 저항이 거세 잠깐만 이거 막기 기술이 뭐 없나 아아 반피 나갔어 샥샥샥 가둬놓고 해 나에게서 떨어지야 아야 쓱싹싹 컷 아 이거 제가 또 슈키가 됐다보니까 여우의 악마가 꼭 나와줬으면 좋겠는데요 콩 됐고 일단은 적이나 좀 썰면서 돈 좀 봅시다 야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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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좀 많이 센데 얘 아아아 아 나 죽어 와 콩 겁나 멋있어 나도 저걸 쓰고 싶다고 저걸 내가 써야되는데 아아아아아 쏠린다 뭐야 바다오이의 악마 쟤 보스인가 봐 잠깐만 이녀석은 아직 내가 상대하기 벅차다 헉 우와 순식간에 몇발을 날리는거야 저거 어우 촉수같은거 야 한번 쳐볼까 너 이 자식 너 해삼 주제 말이야 그냥 횟도 먹으면 아주 맛있게 생겼겠구만 바로 여기다가 참기름 잠 찍어가지고 호르륵 해버리면은 아주 개꿀맛이거든요 막 삐긴거는 거창하게 생겨갖고는 뭐 없네 오케이 삼천넘벌었다 이제 악마와 계약을 한번 해보러 가볼까 우선 새로운 악마를 계약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좋아요에 뭐지? 멘트치고 있잖아 제가 새로운 악마와 계약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이미 좋아요의 악마와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 악마의 능력은 아야야야야야야야야 왜 그래줘 말좀 하자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좋아요의 악마와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 악마와 계약이 되면 여러분들은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누르게 될거에요 헛 저 어? 아니 아니 아니예요 욕한거 아니야 이거 아니 이거 콩콩 패러디한거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어쨌든 좋아요 누르셨죠? 넌 또 누구니 밭 데빌 와우 와우 오오오오오오오오 박쥐의 악마다 이거 포트인가 봐 딱 코스가 생겼어 기다려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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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아 얘 안 얘 안될꺼같다 일단 너 너 너 조금만 기다려 악마 계약 sedan 본사 계약을 하러 왔습니다 능력을 주세요 예쓰 Hope 나도 이제 드디어 데베르 헌터가 될 수 있어 잠깐만 피의 악마가 피의 창 던지는 능력을 준대요 잠깐만 피의 악마면은 또 체인소맨의 핵심 멤버 중 하나인 파워 아닙니까? 콩쓰기 전에 한번 마신 한번 봐봅시다 우리 아래 이게 피를 소모해가지고 스킬을 쓰는 거네요 한번 위력 테스트 해보자고요 써세요 쑥 이 자식 이거 다 먹어라 아니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내 생각이랑 너무 다른데요 안되겠습니다 3천원 다시 모아가지고 이번에는 여우 악마 노려봅시다 힘든 파밍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공안도 들어와가지고 공안 옷까지 입게 되니까 뭔가 좀 더 악기에 가까워졌죠 진정한 슈키 탄생 직전입니다 자 가자 여우 악마 찾으러 폭령의 악마? 일단은 이건 아니잖아 폭력의 악마 같은 경우에는 그 까마귀 가면 쓰고 있는 앤데 얘는 뭔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거 거절을 할 수가 있네 거절하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? 아 밖이라도 해볼걸 와 얘는 체인솜에 능력 있어요 오 깐지나는 거봐 나도 이거 갖고 싶다 너 어떻게 놔뒀니 이거? 왜왜왜왜왜왜 왜 그래 그냥 구경하고 싶을 뿐이야 짜식아 나 거리대기의 달인이야 응? 피어스? 으응? 아아아아악 아아아악 아아아악 거리 들어가 또 또 또 또 덤벼봐 으아아악 콩 콩은 아니지 않냐? 야 근데 너는 능력이 왜케 많니? 좀 열받는다 거리 제기 안되잖아 너 능력만 있지? 실력은 없잖아! 아까처럼 또 꺼내봐 전기 톱맨 꺼내봐 어림없지 콩..콩 쓰냐? 싹싹 쓱싹 쓱싹 싹 싹 잘가라 하하하하 굿잡 브로 이야 거의 뭐 2시간 가량의 파밍이 끝났습니다 보이세요? 와 이거 12,000원 모으는 거 너무 힘들었어 4번 이제 악마의 계약 도전할 수 있는데 그 4번 안에 무조건 나와야 돼요 아 제발 나와라 제발 나도 콩 한 번 써보고 싶다고 콩이 나와야 이게 완성이 되는데 슈키가 과연 아 폭력의 악마야 오마이갓 제가 사실상 능력 없이 싸웠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요거라도 한 번 써봐야겠다 엑스팅 오오 아아아아 이게 능력이 사라지는게 아니구나 여러개 먹을 수가 있는거네 돈 나 돈있다고 그렇지 제발 콩 콩 콩주세요 콩콩콩 콩콩콩 콩콩콩콩콩 콩콩콩콩 제가 새로운 능력을 얻기 위해 난 미래를 봐 야 이거 개사기 스킬이잖아 어떻게 보면 콩보다 더 좋은 스킬을 얻어버렸어요 아 아쉽게도 콩은 못 얻었습니다 하지만 뭐 미래의 악마는 만났기 때문에 어느정도 슈키를 위한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수도 있겠네요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의 악마와 계약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체인소맨을 한번 또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꿀팁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의 구독에 눌린 미래를 보았다 휴바